뭐하면 밴먹냐구요? 제 기분이 나쁘면 밴하라 합니다 처신 잘하라고 우리방에 규칙없다 그냥 꼬우면 밴임 이 방 도내하면 밴먹습니다 밴입니다 나가세요 보셨죠? 보셨죠?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트루 워치프 디펙터? 디펙터? 그럴 수도 있지 절단 지옥검 아이고 갓 12면체님 내가 밴 한거 아닌데 규칙은 어차피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안 지키는 사람은 규칙 안 읽는다면이야 억울하게 밴 당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밴입니다 나가세요 아 또 돈을 했다고 밴당함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어 아잇 격돌에 간다 벽돌 아 벽돌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 저거는 솔직히 이번에 버프하면서 벽돌도 벽돌도 버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롭킥 드롭킥 몸박 참옥 몸박 널 맞는데 미라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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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듯 미라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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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하는거냐고요 저거가 뭐지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웅 미라솜 미라 temporarily 가입하자 미라 미라솜 미라솜 을 했다고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발복을 했겠다 난관격돌 널 수 있는 카드가 없네 난관격돌 무슨 이거 슬라임 못 잡는데 포션 빨려도 힘들 것 같은데 아이씨 저유물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저유물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평소 이거라도 먹어야 나 안 먹으면 슬라임 못 잡잖아 아이씨 이걸 지옥거미 캐리를 한다고 평상 괜히 넣었네 지옥거미라고 하십니까 지옥거미라고 하십니까 나의 형상 소주 먹는다 강화랑 물음표 좀 봐야겠다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슬겔 떡반 악마의 형상 악마의 형상 약분 한둘 곧 ㅅ 뱀 호 고구마 답은 발화다 발화 미만 잡 발화가 제일 낫지 발화 안 집으면 외국인 시청자가 유비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발화는 근데 좋긴 해 전장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투 체면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듯 발화 조쇼 발화 좋은 카드지 약분 발화 형상 몸풀기 중에는 발화가 제일 좋지 않나 마리케이드 왜 자꾸 밑에 처박혀 있냐 좀 그렇네요 좀 그렇네요 빠리만 빠리났으면 이 꼴 안나는 건데 가끔 깜짝이야 가끔 깜짝이야 고구마 버섯 티가 떨린다. 흠색해비어 티가 떨린다. 티가 떨린다. 아 제발 난관 난관 회생 난관 회생이면 진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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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진짜 주네 이걸 달란다고 주네 거울 제물 이제 제거 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돌리란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란 노트가 제일 좋아 내일부터 데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부터 데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런데 약간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아 이런데 약간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트롤라베 함 갑시다 아 이거 망치도 좋은데 아 근데 트롤라베 생각하는 게 지금 타격 강타 격돌 이런 거 스킬로 만들어서 기사 회생 쓰면 좋을 거 같은데 뾱빵 뾱빵 아 이 기빨 광란 쓰지마 광란은 광란은 쓰면 안 되고요 이기기 싫으면 써도 돼 광란이 이중 타격보단 낫겠지 그래도 광란이 이중 타격보단 낫겠지 광란이 이중 타격보단 낫겠지 아 이거 도래시 아 이 뼈 도래시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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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딘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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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피 싹 깎일 때는 진짜 사기였네 그냥 지금도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기였나 미디 빈 깎은 빠륨 임 도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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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포옹 넣어야되나 말하나 강화는 할 수 있는데 강화할 수 있으면 넣어야지 수박 기사 맨 밑에 있네 제물난기몸 되게 오랜만이다 한동안 안하던 덱이었는데 철갑 아이언클레드로 돌아갈 때다 43층 도발 고길동 아저씨는 칼 쓰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 어른별에서 처음 써봤는데 공길동이었어?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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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총검 연기 총격 총검 총검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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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재물 완전 그냥 그냥 어거지로 덱이 돌아가거든요 진짜 이재물 제물이나 아니 제물이란다 제물두시면 좋고 진화나 진화 아니면 뭐가 필요하지? 참호 참호도 뜨면 짖긴 하겠네 무감각 또 나오면 쓸거고 뭐 하나 더 있는게 안정적일거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불안하네 불안하네 나이스 방어도가 지금 그렇게 많이 차는 것도 아니라서 아 물론 물론 두 턴만에 150을 찍지만 그렇게 많이 쌓는건 아니고 아 아 뭐 디펙트 사일런트도 아니고 아이언 클레드인데 1턴에 999가 많이 쌓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솔직히 제물 두개 들고있으면 1턴 999 찍는게 아크리지 아 아 아 그런거치고는 지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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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판 나왔으면은 방어도 훨씬 빨리 오르겠다. 광란승부조작? 어림도 없지. 광란승부조작 쌍절고운좀스 합시다. 위장크림 힘을 원하는가? 난관회생특 서훈하면 조짐 내가 누가 흐접이지? 이제 누가 흐접이지? 심장크 해주면 심장크 해주면 Impossible その 그걸 네가 는 그런 흥 한번 해 , 심장허저팩 꼬메심장도 부활하던가